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4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첫 번째 지문에서 문법적인 포인트 한번 잡고 들어가게 갈게요 여기서 이 death은요 관계대명사 death이 아니라 관계부사 y 대신에 death을 쓴 거예요 그래서 which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큰 골자는 one of 복수명사니까 뭐뭐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진짜 동사는 이즈가 되는 거예요 대절 전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들어가게 할게요 학생들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대절 전체를 그 학생들이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심지어 뭐할 때 조차도 그들이 알지 못할 때 조차도 그 학생들이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입니다 대절 전체입니다 그들이 미스테이크 a for b는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친숙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즉 여러분은 읽어요 어떤 챕터를 한번 챕터를 읽겠죠 아마도 형광펜을 칠하면서 읽을 거예요 즉 강조를 하면서 눈에 띄게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을 때인데요 여기서 가다라는 것은 책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어 나갈 때 강조하면서 형광펜을 칠하면서 아마도 형광펜을 칠하면서 그 챕터를 한번 읽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은 읽을 겁니다 그 챕터를 다시 한번 아마도 집중을 하겠죠 형광펜 칠한 그 자료의 내용을 강조했던 그 자료의 내용을 집중해서 아마도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챕터를 읽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read over는요 꼼꼼하게 읽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꼼꼼하게 그것을 읽어 나가면서 이것은 그 자료의 내용을 가리키겠죠 그 자료의 내용이 친숙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자료의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이전으로부터니까 이전에 읽었던 것으로부터 그 자료의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친숙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친숙함이 이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그래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라고 됐죠?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숙한 이러한 친숙한 감정이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등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대등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이러한 친숙한 감이 감정이 반드시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브 노 헬프를요 그렇죠 언 헬프풀이라고 고칠 수 있어요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해부투는 머스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떠올려야 할 때 정답을 시험에서 정리되죠? 사실 친숙함은 자주 종종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선다형 시험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친숙하게 보이는 선택을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 유튜브 장사는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결국 그러나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절 전체를 그것이 여러분이 읽었었던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 다시 한번요 실제로 친숙함은 자주 종종 실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선다형 시험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선택지를 고르기 때문 고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친숙하게 보이는 선택지를 그러나 결국 훗날 발견하게 되겠죠 대절 전체를 그 친숙하게 골랐던 그 선택이 이전에 읽었었던 어떤 것이었지만 그 선택은 정말로 그 질문에 대한 최고의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질문 여러 번 복습하셔서 여러분들껄로 만들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